1. 실질적 자음 바로 이 셋 중에, 이응 중에 실질적 자음이면서 우리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이응은 어떤 글자일까요? 맨 앞에에요? 아닙니다. 맨 앞이면 금방 얘기를 했겠죠. 이거 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이응은 바로 이응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후음은, 후음은 얘 없어졌어요. 얘 하나 남아있어요. 현대국어의 이응은 뭐예요? 아음, 연구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음이 있지 않나요? 이게 현대의 이응이야. 여하튼 초성 17은 어떻게 만들었다? 기본자, 발음기관의 형상을 본던 다섯 가지. 됐죠? 이러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거기다가 획을 더 그었던 가획의 원리. 그런데 가획의 나머지는 기본자의 가획이 두 번씩 있는데 기억만은 가획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획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글자, 모양을 변형했다. 뭐라고 한다? 이체자. 명칭 다시 한 번. 얘를 옛 이응. 얘는 리을 하지 말고. 반설음. 얘는 세모가 아니라 반치음.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7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중성자입니다. 모음결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자가 초성이 다섯 글자면 여기는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고전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만 해요. 오늘만 갈려지게 되니까 오늘 것만 해요. 단단하지 말고. 자, 여기가 발음기관의 형상이었는데요. 자, 오른쪽, 그 아래쪽을 볼까요? 중성은요. 뭘 본뜻답니까? 천, 지, 인, 삼재를 본뜻답니다. 천, 지, 인, 삼재를. 자, 그러면 천, 하늘의 둥근 모양. 이걸 뭐라고 해요? 설마 쩜 하는 거 아니겠지? 자, 아래야.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의 서 있는 모양. 쉽잖아. 천, 지, 인, 인, 입니다. 자, 여기에 초성자가 획을 더 그었던 가획이었었죠. 그런데 중성은요. 모음은요. 모음은 합성의 원리입니다. 합성의 원리. 자, 두 번째 명칭 한 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초출자. 초출자의 형태가 네 글자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제출자. 얘도 네 글자입니다. 자, 합성의 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 합성의 원리다. 결합이야. 결합. 그럼 초출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하고 이렇게 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아래야를 결합으로 합니다. 아래야를 하나씩 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초출. 둘씩 하는 걸 재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붙이는 방법이 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을을 중심으로 아래야를 위로 붙였습니다. 읽으세요. 오. 밑에 면은 우, 어, 아. 됐죠? 그래서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 아, 우, 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붙이면 오라면 둘을 붙이면 요겠지 뭐야. 자, 그래서 요, 야, 유, 엽니다. 이렇게 해서 28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문헌들을 보면은 28자만 썼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자몸이 나옵니다. 훈민정음, 세종께서 만드셨던 28자를 말한 것이지 이것만 쓰인 건 아니에요. 여기 실제 모음이, 중성이 11자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실제 사용된 모음은 23자만 합니다. 지금 12자가 안 보여요,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소개를 안 했을 뿐인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결합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래아에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몸이 있습니다. 의에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몸이 있습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음조화라는 것은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걸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을 본뜬 아래아는 양성입니다. 하늘은 양성이죠. 땅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입니다. sci-fiäh arc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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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에 있는 국민ешooth 태양개혁 소실로 있습니다. 지K